청주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서울보다도 많습니다. 청주시가 당장 도로 물청소 횟수부터 늘리며 특별 대책에 나섰습니다. 김대훈 기자입니다. 하늘에서 본 청주 시내입니다. 먼지와 안개로 뒤덮여 시내 곳곳이 뿌옇게 보입니다. 올 들어 청주에 발령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만 9번. 공기질이 서울보다도 더 나쁩니다.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에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대기 정체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 현상이 청주시는 당장 살수차 운영 횟수를 늘려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뿌리는 물은 하루에 70톤가량 됩니다. 쌓인 먼지를 씻어내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미세먼지 예보제도 현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.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언덕길 주변에서 영상장비를 활용한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을 늘리는 한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꾸고 전기모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버스도 도입했습니다. 20km 전까지는 전기로 구동이 되고 30% 정도는 연료 절감이 되지 않을까 청주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